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참 한국 사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야 되고 또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가 움직여야 되는데 특정 개인이나 정파 그리고 어떤 단체들이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공동체를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게 몰고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기에 선거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회니까 그리고 선거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대통령 국회의원 의하 모든 사람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그런 사회가 다른 작은 사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제가 늘 입에 달고 사는 것처럼 선거를 조작할 수 있는 사회면 모든 악이 횡행하고 융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직접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우선은 아예 기업들이 불법적인 파업을 하더라도 노동단체나 특정 노동운동 관련 관계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일체해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아마 법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에 편성해서 민주노총은 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체의 근로자들의 그런 노동시위나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약이 된 그런 손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물론 불법입니다. 불법적인 파업이나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발생한 그런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야당의 노란봉투법에 편성해서 아마 주말에도 시비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자신들의 의사를 드러낸 모양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일면에는 야당 노란봉투법 추진에 편성해서 민주노총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못 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맨정신을 갖고 옳고 그름을 좀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보통 시민들은 기가 찬 거죠. 그 내용을 조금 상세히 살펴보게 되면 야당의 노란봉투법 추진에 편성해서 민주노총이 손해배상 소송을 아예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영맹 민주노총이 사용자 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가압류청구 등을 원천차당하는 투쟁에 화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대규모 계리대회를 통해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고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입법을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나라가 망가지고 나라가 몰락하고 그리고 기업들을 외국으로 쫓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류의 활동만 어쩌면 그렇게 골라서 하는지 참 희한한 사람입니다. 정말 참 딱한 사람인데 머릿속에 그것이 아니라 각인되어 있으니까 살아생전에는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민주노총은 서울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경찰 추산을 약해 5천 명의 조합원이 모여서 노동계약 저지 이런 정도로 주장했는데 전국공무원노조 전호일위원장은 사용자 측이 노조 탄압과 노조 파괴의 전가의 보도로 쓰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압류다. 노동조합법 개정 등은 조직에 명운을 걸고 반드시 쟁취해야겠다. 이런 내용을 주장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정선거가 무너진데도 특정 노동단체가 굉장히 많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을 자꾸 제가 나무라기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근본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부모 설화에서 낳아서 자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의무와 책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성인이 된다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삶을 관통하는 근본 법칙이라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 행동에 대해서 자기의 선택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투자 결정에 대해서 내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부동산 매입이든 주식의 매입이든 그 다음에 대규모의 그런 설비 투자든 간에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근본이고 기본이지 않습니까 삶의 근본 법칙이라는 것은 자신이 일단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이 된다는 것도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반문명적일 뿐만 아니고 그야말로 반사회적인 활동인 거죠 지금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기야말로 반문명적이고 반사회적이고 그냥 반이성적이고 반합리적인 그런 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삶의 근본 법칙이라는 것은 자기 결정의 원칙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것이 개인과 단체와 국가를 관통하는 성공과 번영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종의 주춧돌과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지금 그 반대에 있는 무임성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공장의 기물을 때리 부시더라도 사용자 측은 자기 비용으로 다 처리하고 우리한테 책임 묻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선한 겁니까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선한 일도 아니고 악한 일이고 그것은 합리적인 것과 거리가 아주 먼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임성찰의 원칙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좌익들을 싫어하는 것이고 좌파들을 경멸하는 것이고 이런 종류의 노동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생각을 못 가지는 겁니다 사람이 나서 한 평생을 살면 민주노총의 이런 관계자들도 다 어른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때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 그냥 때굴때굴 굴르고 부모한테 뭘 사달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어른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회사의 기물을 파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배상을 안 하겠다 그런 손해배상소송을 아예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짐승입니까 이게 가축입니까 이게 동물입니까 이거는 인간의 길도 아니고 사람의 길도 아닌 겁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망가뜨리고 나라가 골로 안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머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머리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이 나라의 장래에 도움이 될 건지 어떤 것이 번영으로 익힐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노란봉투법을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계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한국경총하고 전국경쟁연합회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에 면제부를 주는 노조방탄법이고 법을 스스로 불법을 보호하는 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위가 일상화가 되겠죠 사람은 제어 시스템이 없으면 막 나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언젠가 오래전에 유럽 국가들 가운데서도 가장 미혼모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연국이다라는 그런 칼럼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미혼모가 되도록 조장하는 그런 후한 보조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럽 국가 내에서도 미혼모가 연국에서 성행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마는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읽으면서도 간단하게 인센티브는 항상 작동하고 중요하다 노란봉투법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냥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사용자의 기물이나 공장의 기물을 다 부시더라도 책임질 일이 없으면 그것은 곧바로 이야기하면 불법 시위와 파괴를 일상화시키고 촉진하는 그런 종류의 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이게 뭔지 궁금해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시사용어를 찾아봤더만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일체의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을 자체 금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란봉투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연역은 아마도 과거에 쌍용자동차가 불법 파업을 해가지고 사용자 측에서 47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렇게 소를 제기해가지고 아마 법원에서 일을 받아들여서 노조원들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하니까 그것을 돕기 위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노란봉투에 성금을 넣어가지고 아마 전달한 데서 노란봉투법이라는 것이 아마 나온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참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서 귀가 모셔박히도록 그렇게 당부받았던 그런 것들이 그런 원칙들이 하나 둘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번영의 기반이라든지 성공의 기초가 다 무너져 내리간다는 것 뜻하는 것이죠 그것은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회가 점점 멉니까 가라앉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성인 남자와 여자가 돼가지고 불법을 저질렀는데 불법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겠다는 그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그것을 뭡니까 뒷받침하기 위해서 시위를 해서 노동조합의 모든 그런 힘을 그쪽에 쏟아붓겠다 이게 나라가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합니까 부모한테 의존하지 말고 자립자존하라고 이렇게 권합니까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렇게 권하겠죠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그러나 이렇게 공동체에 나와가지고 자기는 책임을 안 지겠다 선거 사기를 치르고 말이죠 자식들한테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자기는 나와서 도둑질을 하고 더 큰 도둑질을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솔직한 것은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자식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자립자존입니다 어느 경우든 부모든 사회에 패 끼치지 말고 스스로 서야 된다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걸 가르쳤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삶의 모든 근간은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이란 것이 가장 굳건한 두 개의 기둥 위에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하늘의 별이 되는 날까지 그렇게 살겠죠 이게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죠 불법 파업을 해가면 이렇게 기물을 파손했는데 그것이 맨제부를 주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날뛰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그것을 그냥 쟁취하게 해서 노동조합에 모든 힘을 여러분들 쏟아붓겠다는 민주노총 사람들이나 정신들이 있는 거냐 이야기죠 말들을 제대로 해야지 그런데 이거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사기를 해가지고 뭡니까 모든 선거를 다 훔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죠 선거사기를 해가지고 세상에 온천하에 선거사기가 다 드러났는데 대통령이야 국회의원냐 모두 여야를 불문하고 다 언론이야 다 입을 담윱니다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절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런 나라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생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을 때 반드시 비용을 치르지 그것을 건너뛰고 대충 맨제불 받는 경우는 못 받거든요 그런 개인적 체험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데서 또 뚜렷한 잣대와 관점을 제공하는 거죠 행위주체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훌륭하고 엄중한 삶의 법칙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진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제가 이 같은 문장을 벗삼아서 이런 평생을 살려고 굳게 결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 용으로 그걸 두고 당신은 자유주의자다 당신은 보수주의자다 당신은 우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겠다 좋은 것은 내가 절기고 비용은 다 너희가 너희들이 지불해라 공동 책임의 원칙 무임성차의 원칙 그렇게 해서 다 좌파들이 되고 좌익들이 되고 해가지고 다 나라가 골로 가지 않습니까 20세기 100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노란 봉투품이니 이런 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날뛰는 사람들이 집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들한테 뭘 여러분들 가르치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짜 좋아해야 되고 편익은 자신이 누리고 비용은 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라 그리고 가능하면 도독질하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없겠죠 자기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 훨씬 더 일본보다 더 추락하는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를 겁니다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가정교육 자체가 남한께 폐를 끼치지 말라는 부분들은 확고하니까 그래서 고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여기는 뭡니까 거머리떼처럼 이렇게 달아붙어 가지고 나라 돈에 이런 빨대를 빨고 뽑고 빨아먹고 사기치고 이런 부분이 일상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아마 주저앉아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서히 내려앉죠 한군 급하강할 겁니다